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컴퓨터를 켜고 끄고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과 로그아웃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상단이나 앞면을 보시게 되면 동그란 모양도 있고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된 제일 큰 버튼이 보이죠. 이게 시동 버튼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버튼에 이런 표시가 나오면 무조건 시동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시동 버튼 모양은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리셋이 있죠. 보통 시동 버튼은 크고요. 리셋 버튼은 작습니다. 리셋은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다든지 파란 에러 화면이 떴다든지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 리셋 버튼을 이용하면 재시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재시동을 시키실 때 뒷면에 코드를 뽑는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위험하죠. 컴퓨터의 전원 부분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멈췄을 때 재시동을 하실 경우 반드시 리셋 버튼을 이용해서 재시동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창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윈도우 시작 버튼이죠. 그러면 윈도우 시작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앞서 본 전원 버튼 모양이 여기에 보이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시스템 종료가 있죠. 그 다음 시스템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리셋이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시 시작은 컴퓨터가 느려졌다든지 잦은 에러가 있을 경우 재시동을 한번 해주면 컴퓨터가 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시작을 하고요. 앞서 하드웨어적으로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은 컴퓨터가 아예 멈췄을 때죠. 두 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켤 때는 시동 버튼을 앞서와 같이 누르지만 종료를 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종료를 해주셔야 되죠.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이 시동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도 컴퓨터가 꺼지게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종료를 해주는 게 좋죠. 시동 버튼을 눌러서 끄게 될 경우 하던 작업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서로 꼬여서 에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료는 꼭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절전 모드가 되겠죠. 이 절전 모드는 잠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절전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 소비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컴퓨터를 다시 이용하실 때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금만 움직이셔도 바로 앞서 작업하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잠금 상태죠. 이 잠금 상태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쓸 경우 각각마다 다른 계정을 갖게 됩니다. 그 경우 내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 여러분 앱이라든지 방문했던 사이트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여러 명이 하나의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잠금을 해주시게 되면 내 계정은 로그아웃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그 사람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끄거나 켜고 재시동하고 로그인 로그아웃 절전 모드로 이용하게 됩니다. 컴퓨터 사용 시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서 내 컴퓨터의 사양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사양을 알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측에 시스템이라고 있죠.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면 우측 부분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정보라고 있습니다.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의 프로세서, 즉 CPU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설치된 메모리 양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운영체제를 확인할 수 있죠. 지금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윈도우 11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OS 윈도우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시스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프로세서, 메모리, OS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래픽 카드라든지 저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장치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어댑터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그래픽 카드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장 공간이 3개가 있네요.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저장 공간을 확인해 볼까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단 탭에서 볼륨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보 표시 눌러주시면 여러분 저장 공간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더블 클릭하시면 똑같이 볼륨을 누르시면 정보 표시에서 여러분 저장 공간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니터라든지 또는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것들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 공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하단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좌측에 내 PC라고 있죠? 이 내 PC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저장 공간의 용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이름, 종류, 전체 크기, 사용 가능한 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칸을 좀 더 넓혀주시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남은 공간을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C드라이브가 930기가인데요. 그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공간이 357기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USB 메모리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USB 메모리를 꽂았는데요. USB 메모리 전체 크기는 28.9기가고요. 사용 가능한 공간이 23.2기가죠? 이 USB 메모리는 지금 사용한 공간이 얼마 안 되네요. 이렇게 내 컴퓨터의 전반적인 사양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내 컴퓨터의 기본적인 사양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1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게 되죠. 여기서 기본 화면을 바탕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탕화면에 파일이나 폴더를 놓게 되겠죠. 그 다음 바탕화면에 보시면 휴지통이 있는데요. 이 휴지통은 필요 없는 폴더나 파일을 버릴 때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렸을 때 아직은 내 컴퓨터에서 지워진 게 아니죠. 완전히 지우려면 휴지통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휴지통 비우기를 해야 비로소 내 컴퓨터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하단 작업표시줄에 보시면 제일 좌측에 위젯이 있죠. 이 위젯의 마우스를 얹게 되면 최근 뉴스나 날씨, 주가 정보라든지 일정 같은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내 성향에 맞춰서 무작위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 작업표시줄에서 제일 중요한 윈도우 시작 버튼이 있죠.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실행하고자 하는 앱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상의 정보도 이 검색창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컴퓨터에서 자주 실행하는 기본 앱들은 이렇게 꺼내놓고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숨겨진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중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 실행되는 앱들을 끌 수가 있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끌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픽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는 어도비 프로그램 관련한 앱들이 거의 들어가 있게 돼요. 그 다음 한영 전환키가 있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이 있죠. 여기서 컴퓨터의 기본적인 볼륨을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그 외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라든지 다양한 설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알림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위에는 알림이 나오게 되죠. 컴퓨터에서 다양한 여러가지 알림이 있을 경우 그런 알림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과 폴더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파일이나 폴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보기에도 안좋죠. 이렇게 흩어진 폴더나 파일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보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콘 자동 정렬과 아이콘을 그리드에 맞춤 두가지가 나오죠. 우선 아이콘 자동 정렬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좌측을 기준으로 폴더나 파일들이 자동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이 폴더를 들고 이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움직일 수가 없죠. 항상 바탕화면에 이렇게 일렬로 정렬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한 칸을 비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차례대로 정렬이 됩니다.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보기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아이콘을 그리드에 맞춤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아이콘 자동 정렬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폴더나 파일을 들고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어요. 자동 정렬일 때는 이렇게 안됐죠. 하지만 그리드에 맞춤을 주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가상의 격자를 만들고 그 격자에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들이 중앙에 여기저기 흩어지는 일은 없죠. 항상 그 그리드에 맞춰서 정렬이 됩니다. 이 기능이 아이콘 자동 정렬과 아이콘 그리드에 맞춤인데요. 자동 정렬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렬이 되니까 이거보다는 그리드에 맞춤으로 이용하는 게 이용하기에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을 때 정렬 기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A, 참고, S, 규칙 없이 그대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렬 기준으로 들어가셔서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름 순서대로 정렬이 되죠. 0, 7, 20, A, C, M, S. 그렇죠? 이름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 정렬 기준을 크기로 해주시면 파일이나 폴더의 용량에 따라서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항목 유형이나 수정한 날짜별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파일이나 폴더를 정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도 같은 방법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폴더 안에 마우스를 놓고요.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보기와 정렬 기준이 나오죠. 보기는 여기 있는 아이콘들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큰 아이콘인데요. 보통 아이콘을 주면 더 작아지겠죠. 그 다음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보기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아이콘이 아니고요. 목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자세히 타일 내용 여러가지 있죠. 여기서 간단히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명 위주로 파일들이 보이게 되죠. 아이콘은 거의 의미는 없어져요. 이번에는 자세히로 줘볼게요. 그러면 그 파일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파일 유형이라든지 크기, 생성한 날짜들별로 전부 보이게 됩니다. 이때 정렬을 크기나 날짜, 이름 순으로 전부 정렬해 줄 수 있어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요. 정렬 기준 들어가서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름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정렬 기준을 날짜 순으로 바꿔주게 되면 날짜 순으로 정렬이 됐죠. 가장 최근 날짜가 제일 위에 있고요. 오래된 날짜일수록 아래쪽에 있겠죠. 그리고 이 날짜 순은 최근 날짜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최근 날짜가 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렬 기준에서 오름 차순, 내림 차순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바탕화면과 폴더에서 정렬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바탕화면이나 폴더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